아 정말로 야! 나 이리 오지 못해! 어! 쟤게! 아! 예진아! 야! 가만 두지 못해! 어? 이 나쁜 놈들아! 어? 야! 나 지금 뭐라 그랬냐? 귀가 먹었냐? 귀 먹어? 나 지금 큰소리 치는데 나한테 맞춰보면 요만해질 거다? 너만큼 작아진다는 거냐? 어디 그렇게 해보시지 야! 저 씬 좀 봐! 저것도 씬이란 거 아니야? 그거 나 하나 줘라! 나 처음부터 배하나 갖고 싶었는데 그거 주면 잘해! 기다려 빨강머리야! 널 두들겨줄 테니까 그땐 니가 아빠 엄마 부르고 야단일 거야 아이고 무서워서 무릎이 달달 달리는데 아이채! 야! 어서 일어나! 지금 그건 첫 번째일 뿐이야 시작하면 멋지다! 처음이다 끝일 거다! 이번엔 내가 널 어떻게 해주나 잘 봐라! 나 이창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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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나 좀 내려줘! 나 좀! 얼른 나 좀 내려줘! 야 내려달라니까! 어! 내려줘! 또 없냐? 저 나무에 올라가고 싶은 사람 또 없어? 없어? 응! 우리 집에 가르쳐! 우리 집에 가르쳐! 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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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내 친구 윌리 못살게 굴면 나한테 혼날 줄 알어? 알았어 너 한번 잘 보여줬다 앵커, 진짜 이제 겁먹었어 삐삐, 이제 좀 얌전하게 굴 수 없어 그렇게 할게, 숙녀처럼 얌전하게 굴게 하느님 마합소사 아니, 얼굴을 좀 시탁보러 당하는 것 좀 봐 어머나 아니, 아니, 아니 제가 어쩌자고 셋이 아까운 그릇이랑 음식들을 세상에 아, 왜 저래요? 어쩌자요 아니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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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안에도 다르고 아니, 일로 아, 예